이번에는 내년 세계 증시에 대한 예상 한번 봅시다. 블룸버그 통신이 세계 1등이죠. 블랙록, 골드만삭스, 아몬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34곳의 자산운용사. 134곳 전 세계 엄청나죠? 이 자산운용사 보면 우리는 미래에서 타이고 아닙니까? 또 코덱스는 삼성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자산운용사. 1등이 블랙록이에요. 블랙록, 골드만삭스, 아몬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34곳의 자산운용사. 거기에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요. 정말 상당히 중요한거죠? 내년도에 글로벌 주의시장이 올해 말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71%에 이르렀습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죠? 내년이 글로벌 주의시장이 올해 말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이. 19% 정도만 하락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의 유명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한테 8일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상승한다. 10명 중에 2명만 하락한다고 점쳤어요.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글로벌 주의시장이 적어도 10%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MSCI 전 세계 지수 기준으로 올해 말 대비 10%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맴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오지 않을 위험을 가장 큰 잠재적 악재로 꼽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45%는 강한 경기 침체 우려를 악재로 받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 펀드 매니저들은 모건 스테인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죠. 전 세계 지수를 기준으로 내년도 지수가 올해 말에 비해서 평균 10%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MSCI 전 세계 지수의 역사적인 한 해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S&P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500도 한 해 수익률 평균 역사적인 평균 수익률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5년 10년 20년 투자를 하면서 큰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이로 인해서 올해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픽아웃 정점을 짓고 내려오는 것 이것을 보이면서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이 완화하거나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며칠 후에 CPI 나오죠? 정말 정점을 짓고 점점 내려오는 중인데 더 많이 떨어져야 확실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는 내년 초가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주시장이 완연한 반등세를 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상저하고 아니겠습니까? 업종별로 보면 경기침체, 방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배당주와 보험주, 힐스케우주, 역사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낮은 저 비타주 등을 선호를 했습니다. 공격적인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뛰면서 올 한해 어려움을 겪었던 테크주, 주로 빅테크주들이죠. 내년에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펀드 매니저들은 내년 중에 기술주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반등하긴 했지만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내년 경기침체가 와도 시장 금리 하락 덕에 선별적으로 테크주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서 펀드 매니저들 중에 60%는 내년 중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쪽에 인도 쪽에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경제 성장률도.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이 60%는 내년도 중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니만큼 제로코론화 정책이 해제될 경우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비해서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